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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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저희 샤이니가 단독 공연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샤이니 콘서트 샤이니 월드 3 in 서울이죠 단독 공연은 사실 작년 SM위크로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다릅니다. 이것은 SM위크가 아니라 샤이니 월드입니다 샤이니만의 색깔로 가득 가득 채운 시간을 보여드릴텐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샤이니 콘서트 샤이니 월드 3 대망의 첫 스타트를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팬 여러분들께 보다 더 멋지고 특별한 공연 선수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연이 될지 살짝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부대들로 가득히 준비했는데요 바로 최초 공개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3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올림픽공원 최종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컨텐츠 프로롱팬들 끝나는 샤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와주세요 기대되죠?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stall Legends pic